그동안 우리가 레인보우 프렌즈에서 가지 못했던 비밀 장소들 전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이게 뭐야! 저기 있어! 어? 사원장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가 어두웠들입니다! 우와 대박! 대박이다 여기 봐봐! 여러분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학교 안으로! 우와 대박! 오빠! 야 그... 학교 안에 교실이 없고 레인보우야! 어 뭐야 레드다! 레드 흑화됐어 여러분! 다음 챕터에 나올 미스테리 캐릭터래 얘가! 아니! 터널이송! 터널워! 터널 다음 챕터 중간! 아려랑? I want to know if you want to take it so far pop up by my chest and roll it on the key up